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3% 수준인 327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산업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의 60%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돼 있어 전문직 일자리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 위험군의 99.1%가 경영금융전문가 직종에 몰려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9시 50분쯤 부산 동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6.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늘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가드레일을 뚫고 5m 높이 고가도로에 걸려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를 이용해 40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고가도로 아래에서 달리던 차량 2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다 균형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내일부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 이동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기대 수익과 위약금 그리고 심카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오늘 개정안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근처 무봉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낮 3시 반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당국은 오늘 불로 임야 600여 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